지금 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되게 조용한데 집중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공간을 오히려 감옥이라는 어떤 공간이 나한테 조금 자유로운 위기 그래서 감옥에 들어오면 뭔가 부자유스럽고 답답할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와서 지내고 보니까 이 안이 감옥이 아니라 내가 지금 돌아가야 할 저것이 감옥인 것 같다고 이런 식의 얘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